2번째 스탑은 일단은 도전. 2번째 스탑은 일단은 1번째 스탑은 1번째 스탑은 더 많아요. 2번째 스탑은 지금 시작합니다. 근데 2번째 스탑은 98%까지 다 되었습니다. 굉장히 불리한 선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큰 공격을 맞추면 이렇게 해서 2번째 스탑도 일단 가진 것 같네요. 어깨는 잘했고 돌아올 수 있었고 아! 하지만 여기서 공격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강공격을 맞춰가지고 일단 죽어가지고 위잡기가 답이다! 127% 위잡기는 죽일 수 있으니 어!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폭탄까지 맞아가면서 도처품들 속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오! 폭탄하고 같이 오! 근데 폭탄 때문에 살았어요! 어! 폭탄 때문에 살았어! 맞췄구 마지막 49% 68% 잡기하고 아! 강공격 왜 했는지 모르겠지 강공격했습니다 라이드 스페셜 아래 공격 아! 이거를 공격하는거 타이밍에서 제대로 맞춰가지고 여기서! 고맙습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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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